예전에 감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잠깐 그저 꺼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보다 높은 학위,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가장 높여 주신다 혹시나 학사학위도 없고 못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서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못났다고 한숨 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학사, 석사, 박사보다 높은 학위, 바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높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 감사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추다 보니 늘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건면하는 건유형이나 아니면 청혼하는 청유형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명령어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명령어로 쓰였을까요? 그것은 불평, 불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순리이지만 감사는 영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보다 언제나 불평, 불만이 먼저이고 이거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리이고 불평, 불만은 타락한 죄인의 순리인 것입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수장할 것이 없어 이곳 홍해 앞에서 홍해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이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불평, 불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8평, 5대 주택에서 4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5살 된 저의 딸의 기도의 제목은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제가 선임사역지 충주로 옮기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2평 그 아파트에 거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은 그 아파트에 살면서 한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째를 케어하기 위해서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2주 동안 지내야 할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놀이방에 저희 어머니가 2주 동안 머무는 그 가정 가운데 가은이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집이 왜 이리 좁냐면서 불평, 불만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8평 작은 집에 살 때는 거실이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가 32평 거실이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나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놀이해야 될 그 공간에 할머니가 살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저의 딸의 모습 즉 5살 된 그 어린 딸 또한 불평, 불만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주어진 조건이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반대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는 영리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은 순리이기에 언제나 불평, 불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한숨, 우리는 불평, 불만 그 염려로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리의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감사할 때 우리 삶의 불평, 불만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를 명령어로 쓰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 함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과 비교가 수반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어떤 비교를 통하여 우위를 점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비교가 아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어로 쓰신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가며 비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리를 지나 영리이며 선택이 아닌 무조건 감사라는 이 명령을 우리 삶에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시제에서 찾았습니다 그 말은 감사에도 시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제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나 위치를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는 문학기법입니다 감사는 이 단어에 시제를 붙이게 될 때 우리는 순리를 뛰어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1절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억 우리 개정판을 읽을 때는 요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쓰여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요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이 둘 단어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속사, 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키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즉, 키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왜 감사라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과거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10편, 150편 전체 가운데 표제가 없는 10편은 34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8편입니다 표제가 없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파벨론 포로를 마치고 기한 이후 장막절을 지내고 났을 때 그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까? 바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의사와 반하여 하나님의 고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골리아과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진 그 죄를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서 바벨론 포로로 굴려간 그 상황 가운데 넣어졌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더 항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섬오는 마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불타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 지난 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낸다 견뎌낸다 살아야 할 이유, 왜냐하면이 있는 그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 이유를 통하여서 왜냐하면이라는 이 한 줄을 통하여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17세 어린 나이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애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바레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점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주어진 삶 가운데 형들을 미워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의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장세기 45장 5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는 없지만 이 문장의 구조를 보자면 이 왜냐하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의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과거에 받았던 그 압박을 이 요셉은 왜냐하면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쿨한 남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없는 말을 가식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왜냐하면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가진 그 권력으로 그 형들을 죽인단다 할지라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왜냐하면의 이유를 통하여 그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박수무당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슬하고 점을 보는 그 아버지의 삶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면서 자랐던 집사님입니다 점점 자랄수록 나 또한 아버지의 그 무당의 길로 가야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공포가 점점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무당되기 싫어서 결국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다니고 나서부터 평안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정 가운데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찢었듯한 그 가난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동양을 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집사님의 생각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당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감사의 헌금을 할 수 있었고 늘 웃으시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돈을 주어서 감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 왜냐하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무당의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 실명을 하고 찢어질 듯한 그 가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왜냐하면의 그 이유가 있는 인생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목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시제는 어떻습니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왜 자녀가 유선을 하게 되었는지, 왜 자녀가 장애를 입게 되었는지, 왜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대학교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암이 내게 찾아왔는지, 또한 코로나는 지났지만 코로나 가정 가운데 왜 그렇게 힘든 경제적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혹시나 이 왜냐하면이란 이 단어를 빠지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이 단어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왜냐하면의 답은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왜냐하면의 이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지금 주어진 상 가운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현재 시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두 번째 시제인 현재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 선하다는 이 히브리 원어 토브는 단순히 도덕적 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만족과 더불어 어떤 결과물에 대한 만족 등 모든 면의 최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 좋았다는 단어 또한 이 토브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더 나아가 예수구소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펼쳐진 모든 것은 다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백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죽고 피부밤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러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지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라 말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 요백의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것을 악으로 연결짓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를 이 악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니 이러한 문제가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삶과 세상의 삶의 본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전하여 자기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악을 즐기는 악한 신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요백의 행한 것이 악하게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악이고 나쁜 것이고 고통 고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모든 것은 선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재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보이는 현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딸 세 명을 줄줄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또한 지금은 장성에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미래도 약속하였습니다 중장비 기술을 배워 독립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몸의 60%가 되는 2도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그 아들이 이러한 화상을 입게 된 상황 가운데 이 집사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신이도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요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데려가도 좋은데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가정 가운데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모든 죄가 고백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날 그 수술실 앞에서 같이 중부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또한 평생 나 또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모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는 아들이 고난의 화상을 통하여 힘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악으로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쓴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2 여자의 손은 남편의 얼굴 감사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얼굴 아내의 손을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술에 주어진 그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어떠한 삶이라 한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선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의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암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와서 유황원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는 허거운 날 돈만 달라고 합니다 속만 썩입니다 손대는 곳마다 적자가 납니다 인생의 엉망진창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절대의 진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현재의 시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시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인자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한결같이 베푸시는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그 문자 그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간대하다는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 학고 부동함 즉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음에 학고 부동함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이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미래에 일어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간 저의 장인어른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평생 육체노동을 하시며 힘겹게 두 딸을 키우셨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매일 술을 드시게 되었고 결국 온몸은 망가져 65세의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식 없이 한 달간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고 의사선생님은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갈 때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못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엄포를 놓으며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여지고 난 이후 깨어나시고 나서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짜장면을 좋아하셔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 짜장면이 나오는 그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서방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 말에 그동안 저와 저희 아내는 힘들었던 그 모든 가정들이 눈녹듯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이 났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암호하지 않고 아버님의 손을 꼭 접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서방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네 이 고백을 끝으로 3일 뒤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힘든 그 인생의 여전 가운데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님이 불쌍해서 저희 자녀가 또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65년 동안은 저희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65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셨기 때문에 65세 그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를 키우며 그 없는 살림에도 아버지를 모시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저의 아내 또 제가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심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일이 우리 미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사람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을 온전히 믿어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떠한 일이라 한다 한 달지라도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그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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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온 목소리를 다하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이 순리인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오늘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자모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불평불만이 순리여 순리여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 지나온 과거 또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바라볼 때 불평불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왜냐하면의 그 이유를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기에 그것이 악하단단달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떠한 일들까지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쓸 것들 쓰지 않고 주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올립니다 미래 비전 헌금 각종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 속에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주님께 드리고도 아쉬워할 수 있는 가부의 두랩돈의 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